흠흠 자 아까 하던거 조금 더 해보죠 흠 아까 제가 급하게 나간다고 턴을 넘기고 바로 나갔네 자 아까 그쳐 들어온 놈들 처리구요 다행이다 약탈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흠 흠 justement 두번째 3 fl 승냥이 좋아요 외브리타니아의 승냥이 생기네 그죠? 승냥이 참아 이브의 연습을 själ 골은 오더 unde 자 트위시에서 약탈은 했습니다. 아 반란 떨어지겠네. 훈족이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왔는데 별로 좋은게 아닌데. 별로 좋은게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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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 보시면은 세이브 경로를 지정할 수 있을거에요 그 게임이 지정해서 어떻게 안되는가 아무튼 그래서 부탁은 뭔데요 부탁이 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치? 천투 초기병력 상황이요? 어... 그걸 뭐 그걸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해드리면 이제 그걸로 가식해요 아 초기병력 생성에서 하시려구요? 음... 글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라이프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영상은 없는데 어디로 쳐들어가면 나오는 전투죠? 탭 탭 섹스는요? 섹스는 제가 없다 내가 옛날에 공략을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섹스는 관계 없네 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영상을 간략하게 찍어서 보내드리나 할께요 그럼 되겠죠? 이런땐 뭔데?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요거를 이따가 이게 왜이래 그랑그... 그랑그... 뭐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GRAN... 자가 아니야 이거 맞죠? 이거 맞죠? 그죠? 요쪽으로 내가... 내일 중으로 올려보내 드릴께요 오늘은 잘 모르겠다 아시겠죠? 늘 봐주시니 그 정도야 뭐 쉬운 일이지 바이킹이 게임 플레이가 쉬워야 되는데 양끝에 있어가지고 이게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무튼 드디어 지금 흑자를 회복했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회복했기 때문에 이 딜인줄 몰랐는데 초기병종이 쓰레기입니다 근데 초기병종이 나쁜데 이게 그 병종이 그 뭐예요 업그레이드를 조금 하면 괜찮아지는데 그 그 업그레이드까지 버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요게 굉장히 좋거든 도르익 전사대 이게 나쁘지 않은 병종이거든 폭죽이 관체보다 낫잖아 그래도 음...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비해서 적이 너무 많아졌어 저거트 새끼들이 지금 제국하고 종맹이냐? 아 전쟁 중이냐? 아 전쟁이 전쟁이 자, 터넘깁시다. 안녕하세요. 대인 특성이요. 약탈 보너스하고 쓰레기 같은 바이킹. 초기 병력. 네, 맞아. 병원비 안 하고. 김범수 왜? 불러놓고 저 사람은 저거 얘기를 안 해. 왜요? 왜 왜 왜 왜 왜? 아니, 방금 봤어. 게임하다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초기 병력이 쓰레기에요. 난 해적 새끼들 안 좋아요. 몇 놈 들어갔잖아. 쿠폰 이거 그냥 빨리 먹어요. 그거 좀 남겨주지 말고. 없는 돈 짜는 거 사줬더니. 메마미가 육군이죠, 육군. 육군이 바다로 나가면은. 그, 패널티러 왔거든? 전투력에. 그걸, 그거 할 겁니다, 그거. 빨리 가서 드세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이렇게? 들어가. 자 스윕 2천까지 늘었고 아 그랬나? 로넛 뒤에 그랬어? 지금 그러면 대치된거야? 수석기들끼리 조금 다르구나 모양이 아 가게도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네 수석기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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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오겠죠 그러면 로마투 초기에는 해병 해군이 있는 이유가 없네 그냥 바다에서 조금 더 빠른 군데 그게 다였네 그래 언젠간 하겠지 아이씨 저세계도 진짜 게임 똑같지 않네 정말 안녕하세요 차전 안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두부대가 아니라 한부대였으면 막았을거 같은데 그거 나중에 할인하면 사줘요 할인하면 솔직히 돈 아깝잖아요 개도 진짜 개도 나까워 할인하면 나중에 사주세요 할인하면 하아... 빅트 족이 게임을 좀 족같이 하는데 저걸 어떻게 응징해야 될까? 75% 가면 사줘 75% 하면 사주세요 75%는 거절하지 않을게 아틸라에서 제일 좋은 거요? 제일 좋은 거? 글쎄요 제일 좋은 게 뭘까? 어떤 의미에서 제일 좋은 거요? 나는 공기병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거 있잖아요 그 훈족 같은 거 훈족 같은 게 저는 플레이하기 제일 좋았지 왜냐하면 항상 그건 제가 거의 자전 안 놀리고 항상 직접 전투를 했으니까 그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지 근데 보병 쓰는 병과들은 나라들은 별로더라고 나한테는 취향이 훈족을 내가 아틸라로 가장 처음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제 아틸라를 내가 할 때 훈족으로 내가 제일 처음 게임을 했어요 표현 그대로 정말 제일 처음 게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밌었지 여기에 안녕하세요 알란족은 모르겠다 알란족은 내가 맞잖아 훈족이 이 게임에서 정착을 못하잖아 그걸 처음 내가 겪어봤었는데 그게 좀 쓰레기 같았어요 왜 그렇게 게임 만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어떤 유목 민족도 결국엔 정착하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여건이 좋아지면 정착을 하죠 예를 들면 몽골 사람들은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중원 전체를 그냥 다 태워버리고 목초지로 만들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다지만 근데 결국에는 정착을 했거든 결국에는 정착을 했죠 그게 중요한 건데 위이 게임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 역사에서의 훈족도 끝까지 몽 민족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걔들은 나중에 몽골하고도 더 다르잖아 카타프락트가 공기병으로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럴까 어... 파르티안 샷이 있느냐 그 공기병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맞아 파르티안 샷이 제일 중요해요 궁계병인 파르티안 샷이 있어야지 그 공기병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공기병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페르시아 놈들은 없었잖아 사산왕조는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얘 못 이깁니다 이거 한 부대면 이겼을텐데 한 부대면 이겼을텐데 한 부대면 이겼을텐데 한 부대면 이겼을텐데 우리 사람들은 죽을텐데 죽을텐데 우리 사람들은 죽을텐데 우리 사람들은 처음으로 내가 군기병으로 한번 싸워보겠구나 싶어서 내가 기대를 하고 사산왕조로 있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실망이 있었지 아 야 조색이 저거 독립시킨거 좀 봐라 내 부대 서로마로 군단 하나만큼 내 무슨 말이에요? 저 오브루치스 쪽으로 병신예정말고 정해신병이고 매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 맛있다고 저거 저급 기사들은 그게 없더라니까 봤잖아 그때 아 재수없게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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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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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